자 오늘 할 게임은 소닉매니아 지옥이수 돌아왔다 네 소닉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 너클스 위에 테일이었나? 어? 테일인가 이름이? 폭스테일인가? 엄마 오랜만에 듣는다 세가 그래픽도 옛날 그대로다 살아서 돌아왔다 첫번째 진행하고 우와 뭐야 똑같잖아 3탄인가요? 오락실에 했던거 소닉의 너클스인가? 야 완전 똑같애 허어 대박 오락실에서 맨날 이 장면 나오잖아 쏘닉의 너클스였나? 쏘닉샘당 허어어어어어어어어 이인용하면 쟤 여울하잖아 뭐지 آ CPA 씨공으로 빨려들어간다 아 Car 오락실에서도 있었어요 오락실에 옛날에 게임기 갖다놓고 안에 연결돼있었어 허어얼 허어얼 완전 똑같애 느낌이 완전 똑같애 헐 미쳤다 사실상 요즘 런유의 조상격 띠어 맵도 똑같은거같은데 그쵸 세이브 포인트 원래 소닉에게 계속 달려주는 맛인데 저거 아이템도 똑같다 똑같애 맵 똑같애 이메 말아 아 저거 타고 올라가다 숨겨진 맵들도 많아가지고 이메 기억나는거 같애 재탕 설마 아 매니아들을 위한 재탕 아 저거 못탔다 저걸 타야되는데 파워가 밀릴때는 요렇게 14kg 엄마 양팔이 소닉 14kg도 할수있고 스택으로도 할수있네 아아 돈이 없으면 죽어요 아시죠 돈이 전부야 소닉조차도 흐흐흐흐흐흐 굴러도 죽일수있어 집게사사입니다 아 큰 양팔입니다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요즘건가 이 소닉전에 나왔던게 어 이거 주니어가 모바일게임에서 하는거 봤어 이런거 어 모바일게임도 소닉있거든요 아 아 어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 아 차가지고 저기다 차는거군요 저 안에다 넣는거구나 으으으으으으 도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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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파란색을 넣는거야 봐봐 저 위에다가 어 찼다 빨라졌어 어어어 달려 달려 뭐지? 절기사항에서 미세네 어구 오우 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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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 이거는 뭐 머슨소닉인가? 아까 소닉3고 어 어 아 뭐야 밖으로 안 튕겨나가는데 알아서 나오는데 야 30초밖에 안 남았어 어? 파란색 덜 까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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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4초야? 다음엔? 와 이거 앞에 있는건 뭐야 아 다이아먹는거구나 소니카도 까오스 아 고소감 endlich 끝나는거에요 추억의 모든 소닉을 합쳐놓은거같은 그런거 같네요 다음엔 그린힐 아 아까 거기서 그대로 이쪽은 뭐지? 엄마엄마엄마 무적이다 무적 무적 소닉 여기 보스있지않나? 어 여기 보스있어 하나 어 맞아맞아 저런 보스였던가? 요렇게 때리던가? 오케이 나 아직 무적인데? 때려때려버려 때려버려 무적 끝났다 안돼! 저 가시있을땐 덤비지말고 가시 업철때 찍어야되는데 지금? 뭐야 아 테일즈녀석 이거 저 혼자 아니야 이거? 오케이 깼다 옛날 오락실에도 있었는데 오락실에는 시간제한인가 막 그랬던거 같은데 옛날 오락실에는 오락기 안에다가 게임기를 넣어놓고 연결해놓은 경우가 있었거든 2인용되고 테일즈는 죽어도 계속할수있어 대신 테일즈 화면이 아 따로 안찍어져 뭐야 이거야 아 뭐야 오우 뭐지 방금? 이상한 총알이 있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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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 저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 오우 오우 오 뭐야 그치 까시기지 아 이거 불은 뭐였지? 아 맞다 점프할때 불파워 오 이거 불로 나무 태울수 있었네 뭐야 드러피 이렇게 막히는데는 보통 이렇게 되어있죠? 엄마 오우 아 맞다 쭈욱 이렇게 아 이거 두번 누르면 이렇게 근데 너클즈도 이런 기술이 좀 많았는디 나중에 가면은 점점 이상한 기술 나옴 아 저거 뭐 있어 아씨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이렇게 가는건가? 아 먹었다 물은 뭐였더라? 아 물 없어지 달려 달려 사실 소닉이 엄청 달리는 게임이긴 한데 길 모르면 못달리 흐흫 길 모르면 못달려요 길을 외워야지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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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ster 오우 Australian 오 이런 오우 피 알 analys assign 나 화 오케이 저 박사 피식판 빼고 다 나왔어요 피식판 빼고 플스 에펙판은 다 나왔을겁니다 아! 어 점폈했는데 일부러 이제 뒤쪽에다 해놓고 저기다 조줌 맞추는걸까? 어떻게 없애지? 이번에는 긁은거같애 저걸로 이걸로 맞추는걸까? 아아 안돼 동작! 동작 하나라도 있어야돼 저 근접공격하는거 보니까 그건 아닌거같애 그냥 이걸로 공격해볼게 안돼 아 공격되긴데 지금 공격됐죠? 까시 부분 아니고 몸부분 어떻게 때리면 되나봐 테일 잡고 날릴 수 있다고 어 맞아 어떻게 날았지? 저 테일 어 이렇게 자꾸 날 수 있죠? 어 오우 아아이 테일지 이 놈이 저기까지 가기 전에 죽여야됩니다 어디 때려도 되는거야? 몸 때려도 당하던디? 일단 처음꺼 한번 고격해보자 처음꺼 아씨 근접으로 때렸어 컹! 맨 위부만 역시 머리뚱 때린디? 아까 머리뚱 때렸는데 맞았는디? 뭐에 맞은끼요? 조심조심 지금 갑시다! 콩! 콩! 아! 가시가시 아우 뭐..먹어요? 저 팔 타고 때리자고? 어 그래도 되겠네 좋은 생각이에요 어? 오! 뒤로갔어! 어! 살았다 나이스 저 팔 타고 가서! 콩! 콩! 골반 때려도 돼 그냥 콩! 아 정말 조심조심 타고 아이고 가시 못먹어 야 이제 거의 다왔어 빨리 때려야돼 안돼! 콩!! 오오오오우 탔다 탔어 탁 오케이 간단하죠 됐다 뭐지 저건? 저거 뭐 치는거 아니였나? 그쵸? 일루와 엄마씨 깜짝이야 컵 저거 맞아 이렇게 풀어주는거였어 어 맞아 뭘 풀어줬어 동물들 소닉3 기반인가? 이게 소닉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 점점 어려워지 뭐야 볼수도 다 나왔네 이거 뭐야 또 어디로 가냐 설마 아 이런 비슷한 맵이었어 어렸을때 못 깼던 맵이 윗집애를 불렀을데도 둘이서 머리를 맞대도 못찾았던 요런 비슷한 맵이었는디 비 admir지 무슨 기계 맵이었는데 가조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템 시청자 veland